우리 생각은 이 장진이 그런 생각 없었는데 네 말도 끝끝도 그러고 싶으시지 않아? 응 그냥 준다면 물어보네 이제 뭘 자꾸 불안하게 되나? 내 신부가 괴롭다는 걸 시킨 거야? 괴롭다 막 그러면 죽고 싶다가도 사람이 괴롭고 싶다니까? 아니 아니지 빨리 찾아보셨어 아니지 이거 아닌가? 그렇지만 다시 걸어가야 된다 왕왕왕 와 저거 봐봐 이야 화두가 와 저 화두가 계속 저 밑에 기르고 깎고 있다 저기 그렇지 그게 한 또 몇십 년 지났어 우와 아 저기서 이 바닥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저기 저 끝에서 여기까지 밀물대 바닥에 물 들어올 거 아니야 다시 쓰러진다고 하잖아 그러면 고기 엄청나게 있는 거야 다 다 다 당겨져 있잖아 아 근데 이게 그냥 주지를 않을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무시를 안 하는 거 다 그랬다고 제작진이 왜 눌냐고 아 불안한데 진짜 아 근데 좀 이상해요 아니 돌이세요 아니 돌이세요 잡는데 여기 어천 마을인데 뭐 구물 하나도 없고요 저희 뭐 아니 이게 진짜 이거 그냥 안 줄 거 같다니 자연을 만끽할 정도로 오늘 수술 이렇게 거기서 날씨가 있다 와 와와 와 와 왓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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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우와 뭐.. 어찌가 틔타 있다 그냥 뭐다 왐 탓았대 왜 네게 아무도 기울여주질 않아 네게 네 얘기에는 정말 외로운 네덜란드 소년 같네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아 돌 세우다. 저기다. 저거다. 여기가는데. 길이 있다. 길이 있어. 뭐야 이걸. 이거 봐. 뭐야 이거. 이거 봐. 이거 봐라. 뭐야 이거. 이거 봐요. 이거 어떻게. 있다니까 뭐가. 뭐야 이거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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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게 뭐야.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뭐야 이거. 이거 봐라. 이거 뭐야. 이거. 이거 뭐야? 이거 둘은? 지옥으로 가는 길. 이거 이렇게 타는 거야? 내가 군대 있을 때 이거 안 했는데. 형 이거. 이거 아니야 이거. 형 이거예요. 형. 위로 위로. 형. 내가 볼 때 저거 타기 전까지 살짝 번진 비리나네. 저기 입구저희가. 아니. 형 여기서 이 돌샘에서 다 핀다고 해서 돌새고 유명한 거 보다. 돌샘이네.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. 야 바다 색깔 봐봐 바다 색깔. 아 뛰마 이비야 다시 한 번 더. 야 대단합니다. 너무 멋있다. 살아있네 살아있네 자연히 살아있네. 와우. weil 뭐가 Phi- 내가 boa了 нас perchtin. 왜 내가 뭘 했냐고요. 여기서 위험하다는 말 밖에 할 게 없어요. 내가 following up sono unas manpower suis. 끝!